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구름길 날씨를 보여서 제주도와 육지를 노가는 항공편 운항은 순조롭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토요일에는 설 중부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차차 흐려질 텐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빛 도는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성묘 가시는 분들은 오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터와 삶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일요일에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 산지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산간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름길 가운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는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바람이 불어서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 휘경길의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동부지역 3도, 북부와 서부지역 5도, 남부지역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지역 8도, 동부지역 9도, 남부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